이번 여름에 에베소스를 묵상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에베소스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사실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시절 30대, 40대를 돌아보면요 설교 그거 순흥틀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그렇다니까 추석보고 적어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설교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스를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까? 이번에 절실했던 게요 제가 그냥 조금 힘들어 보니까 사도바울의 심정이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고난이 저 정도입니까? 이미 수없이 그냥 두들겨 맞고 보금전하다가 수없이 오해당하고 믿는 동력자들조차도 사도바울을 모함하고 그래서요 감옥에 안 가도 지금 그렇게 상태에 빠질 바울 같아요 그런데 또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요 그 조롱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그것 갖고 비아냥 그리겠냐고요 잘난 척 하더니 뭐 별 수 없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감옥에 왜 가? 감옥에서 바울은 그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그런 위축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어도 흔들리고 위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에베소스를 왜 사도바울은 그렇게 위축되는 게 없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읽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바울에게 이번에 또 배운 거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비결을 내가 바울에게 배우는데 여러분 상처받고 싶지 않으세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 이게 상처를 피하는 비결이 들어 자 보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에베소스를 딱 펼치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에베소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대부분의 바울 스신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감옥에서도 흔들림 없이 맨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본론으로 들어가 첫 말씀이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리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라니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자기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상황에 너무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분 돌아보세요 일만성도 파손운동 이후에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저 목사 내가 25억 목사 중에 한 교회로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나? 그게 두려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 2학기에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심약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종을 능력으로 담대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이 많은데 아버지 내가 힘들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생각의 수준은 한 단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온통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아버지 이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